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간간히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은행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간간히 내비쳐지고 그리고 이번에 장관 인사 대신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런 측근들을 차관급에 전진 배치시키는 걸 보면서도 아마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신정체제를 구축해서 움직이지 않는 관료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든히 노력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권력은 잡았는데 손발과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힘들지만 국민들도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발처를 한 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관료사에 남긴 휘기증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열심히 일하면 손해라는 복지부동 풍조만 강화시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고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복지부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은 관료 생활들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이런 복지부동이 더 심화가 됐지만 이 사람들은 저 앞으로 권력의 향비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몸을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학식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살아남는 방법에 관해서는 본능적으로 본인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해졌지만 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에 누가 되노? 다음에 권력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계산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은 아는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 염원하고 실상하고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내린 국정부 제1호 과제는 무화입니다. 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였고 당시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즉폐청산을 위한 tft를 구성했고 전 정권 때 속증 잘나가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복에 나섰다. 이 좌파들은 딱 권력을 지게 되면 그 일종의 딱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본인들의 시야의 모든 것을 다 늦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1년과 문정부가 등장하고 1년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참 그런 비교에서 오는 많은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좌파들은 어떻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권력의 구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축적된 노화를 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가장 빠른 시간 내 바꾸겠죠. 그거를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바보천치가 아니고 정권을 몇 번 정도 바꿔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선거 문제를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전 정권의 부역했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작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도 공무원사의 복지부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선거를 자악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 권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게 금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대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것이 그게 그냥 규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 대선에서는 분명히 권력을 바꿀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의 구할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구할을 못 본 척하고 10%에만 여러분들 떠들고 있으니까 채용 비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선관위원들한테 돈을 받은 게 어떻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공직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이나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진단도 불가능하지만 해법도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댓글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그걸 착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선거 사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공무원들이 안다는 그런 이유의 이야기를 지적한 분은 없지만 이 한 분 참고란 분이 문재인은 집권 1년도 안 돼 적폐청산 승과가 혁혁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집권 1년이 넘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보입니다. 찬성이 408명이고 반대가 5명인 거죠.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겠죠. 문제의 가장 큰 문제에 ABC 가운데 A라는 부분들을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딱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그런 문제를 뿌리부터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완벽하게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장악된 상태를 대부분 공무원들 가운데 말을 안 하지만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윤 정부가 원하는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 가능한 게 아니죠.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과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파들은 권력을 또 잡으면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안 할 겁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한 10년 20년 할 그런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하겠죠. 여러분 이 한국의 문제는 이 선거 사무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밀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당히 외교에서 그렇게 성과를 거두시고 하지만 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면 한미관계를 뭐죠 단 몇 달 만에 다 파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가 어떤지 저렇게 하더라도 선거를 만들어버리면 본인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원희룡 씨나 오세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한 분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 사무를 장악한 자들이 누구하고 친한지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 한국에 많은데 정치 권력이 다들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 근본 문제에 대해 다 입을 담으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뭐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거죠. 공무원이 당연히 안 움직일 겁니다. 저라도 공무원이라도 안 움직일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훨씬 그쪽이 이런 권력 잡을 가능성 높게 보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그냥 선거를 만지는데 윤 대통령이 등장해도 선거를 만지는데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선거를 얼마나 심하게 만지겠습니까. 2027년 대선은 얼마나 여러분들 만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